메인보컬 김매완 메인보컬 김매완 매보래 매보래 찍고 있어? 동영상? 나 진짜 이번에 활동하면서 채널브레이브 분량 내가 째랐었어 니가 참여를 많이 안했잖아 너네가 안 껴줬잖아 껴줘야 해? 니가 자발적으로 나서야지 나 이제 끝점을 알겠어 넘어가는 끝점을, 컷 넘어가는 이렇게 한 번 또 넘어가 내가 이번 일단날 활동도 너무 없었어 오늘 마지막 공부를 해야겠어 왜 그런거 같아요? 몰라요 왜 없었던거에요? 현집장님이 미혹을 샀어요 요새 메안군 복근이 많이 없어졌던 얘기 둘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사람이 이제 이게 방송에 따라 좀 다른거 같아요 필더크는 계속 그대로인데 너도 조명에 따라 좀 달라 말씀 좀 조명과 위치에 따라 좀 다른거 같아요 나도 나오고싶다 야 니가 들어 니가 들어 나 이제 팔아 나 이제 한개야 아니 야 있잖아 제스캠은 뽀뽀를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시 먹는거야 제가 먹잖아 너 줘야돼 이렇게 너무 편리하네 아 또 내 입에 넣겠지 뻔하다 안 넣을게 오늘은 식상하다 진짜 이제 한눈 안 넣어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뭐 한거에요? 뭐 한거에요? 맛있어? 응 채널브레이드로 확인하세요 맛있다 주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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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짜잔 짠 짜잔 사람 얼굴이에요 예쁘죠 감정은 눈구멍으로도 우유가 나온다는거 눈에서도 우유가 나온다는점 입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점 입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점 니 혼자하면 잘 안나온다 음 넌 그런거 망가지지마 뭐 그냥 그런거 내가 할게 넌 제일 좋아할게 패팅 진뱅킹 카메라 리허서주는 자, 진짜 할아버지 probability そちら Major The Hum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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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티 고하셨어요 뭐야? 몰라 포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갑자기 비도 받았어 포유하고 말았지 오늘 돈 많이 벌어가요? 왔어 여보가 찼으니까 오늘 여보가 된장찌개 맛있게 해줘서 내가 오늘 아침을 장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? 널 지켜보는다는 거니?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블랙박스 생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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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지막 생방 네 나중에 제게 쓰는 거죠? 아프다 아 아프다 아 서학이형이 이상해요 안녕 저가도 이상해 뭐야 정돈상이야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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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저렇게 혼자 못 타고 그래요 뭐야 심각해져서 달려올 거야 아 못 잤어 이렇게 권할 권절이 하기는 또 한 시간에 또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왔다 왔다 고마웠다 나? 어? 마음에 들어? 아 아 이거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아쉬움이 납니다 항상 아쉬움이 납니다 아쉬움이 납니다 오늘 불꽃이 나왔어요 저희 펜스 불꽃 아쉬움이 납니다 아쉬움이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앞에 항상 놀라기도 했는데 냄새가 이게 자꾸 이게 자꾸 불꽃이 나오니까 앞에 안에서 하면서 좀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쵸? 막 자 제가 오늘 무대 되게 재밌었어요 짱 짱 나 무대는 더 넷니깨 에질뱄트 짱짱 무대 음 아 비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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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쌍이 샤웅이 너 비쌍이 그러니 베드 보이스 보긴데 뱀 와 하하하하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o